오오오 창덕궁이네요 이거 이게 AR이에요? 네 여기 왕과 왕비가 있어요 어 완전 진짜 같고 디테일해요 완전히 어? 여기 해치다 완전 귀여운데요? 완전 신기하다 와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어요 COVID-19로 여행이 어려운 시기인데요 AR로 한국에 놀러올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SK텔레콤의 창덕아리랑 애톰 앱인데요 지금 다운로드하시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름다운 궁궐 창덕궁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